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면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야심한 밤에 등산하러 나왔습니다. 야심한 밤에 등산하러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땅에 그래도 조금 말랐는데나 말랐고 추진된 추진밀지. 야심한 밤에 제가 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에. 야심한 밤에. 야심한 밤에. 야심한 밤에. 여기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에서 조금 쉬었습니다 약 3분 정도는 쉰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야간 등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약 4분 정도는 쉰 것 같다 약이 안되고있다. 멀쩡해. 잠깐. 떠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제가 지금 야간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에 야간 등산을 하고 있어요 놀래라 이 하얀것 때문에 놀랬다 나무의 하얀게 나무의 하얀게 있어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나무의 하얀게 있어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나무의 하얀게 있어 나무의 하얀게 있어 랩랩 나무에 하얀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랬다. 해 해 해 해. 음흠흠흠. 하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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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라. 괴iel어. 에 diferentes. 아이고 날 덥어라 집에서 나올때는 춥도 많아 산에 다니끼리 덥어 산에 다니끼리 덥습니다 아이고 뭐해 하얀거 하얀게 뭐해 하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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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얀게 하얀게 또 돌이 많아 요런 돌이 많아가지고 돌이 맞는 데는 좀 힘듭니다 오르막이자 또 여러분들이 힘들거든요 밤에 다닐라 그럽니다 밤에 좀 다닐라 그럽니다 힘듭니다 따라리라리라리 계속해서 가야돼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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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난데 부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닥에 물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좀 더 돌길 좀 더 돌길 여기가 또 저를 올라가 봤거든요 여기에서 올라가 봤는데 내가 그 달맞이 고개 그 나옵니다 낮에 올라가 봤던거 여기 물인데 신발 안 벼려는가 모르겠다 좀 더 물이 있다 흠흠 따라리라리 헤릐레 헤릐레 바람이 좀 불어 바람이 좀 불어 바람이 불어올까봐 지금 더 부산 날씨 좋지는 않아요 상당히 허리가 있거든요 오늘 비 왔다 하면 저는 옷 다 벼려야 됩니다 비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녹화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청사포 쪽으로 갑니다 청사포 쪽으로 한국대는 송정 쪽에서 올라왔거든요 송정 쪽에서 올라왔고 청사포 쪽으로 갑니다 시청자 분들 제가 녹화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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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